!!!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 만약에 실력. 어怎么样! 음색과 얼굴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음질을 조금고 옆에서 핏기로 잓을 할ства.. 잠시만아 잘 Fran!!!! 남자는 에 sank Sterине SYL 어디? 노래까지 잘하면 말이 안 돼 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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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지. 노래까지 잘하며. 아, 음지야, 음지야. 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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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지. 그대 예쁜 목소리로.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화를 불러.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화를 불러줘.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니, 어떡해.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랑했다. 내가 힘들 때나 많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랑.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함께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댈 사랑합니다. 더 이상 눈물을. 이제 흘리지 말아요. 영원토록 그대를. 영원토록 그대를. 지킬게요. 무서워. 사랑하는 그댈 보면. 난 정말 행복합니다. 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미스터리 수연은. 시작됐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얼굴 공개 안 하고? 어? 노래 바로 나와요 진짜. 아휴. 아휴. 시작되면. 노래하는. 공사장난. 음치라면. 공크리 아티스트입니다. 저 모자는 끝까지 안 벗는 거야? 얼굴 보면 아실만한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원래 이런 거 안 하죠 잘. 4번입니다. 가장 궁금한 두 분을 뽑긴 했어요. 왜 가르치지? 얼굴 보면 아실네. 이분 목소리야 지금? 누가. 눈 떠보니 이별이 더라.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친구에요. 다시 봐도 이별이 더라. 그 수많은 이별 뒤에도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 내 옆에 있었잖아 늘 연이 있었잖아 네가 날 떠나가면 그냥 가버리면 이런 시기면 나 곤란하네. 꿈만 같던 사람도 다 이별하면 현실이야 알람 하나 없이 깨워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하면 잘할 텐데 내가 바보 같아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다 당연하게 이별이 온다 정말 가슴을 찢어놔도 네가 날 짓밟아도 나는 딴 사람과 평생 사랑해도 나는 너 아니면 곤란한다 평생 나는 아니면 안 되는데 평생 나는 아니면 안 되는데 평생 나는 아니면 안 되는데 평생 나는 실력자였습니다. 진짜로 하는 거 아닌데 진짜로 하는 거 아닐까? 잘한다 잘한다 조회수가 1300만 뷰를 미국 티비 쇼에 단독 게스트로 오케스트라와 협여한 플레이 스탱션 완전 거짓말 제가 알기로는 앨런쇼의 1번입니다 1번 2분으로 지금 한 거 아니야?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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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본 것 같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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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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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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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게 용기를 주지 마 Oh babe, 오늘뿐인 걸 알고 있어 내게 진심을 바라며 그 술을 절대 주지 마 헛소릴 하고 악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엔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홈해서 널 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대 아니 술 마신 남자다 똑같대 내가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게 기분 좋게 우리 물장으로 짜낸 AMG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금 온몸에 식은땀이 나지만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방송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답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멋졌다 꽃이 제대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다 네 난이도를 좀 난이도 올려서 네 다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이 씨 꼭 나오고 싶어요 꼭 나오고 싶어요 귓꾼이라는 별명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한 단 transportation baker 왜 dá Muryu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공이 시작되었어요 제주꾼이야 제주꾼 살다가, 살다가. 김진우 아까. 지금 감정 몰입하고. 굉장히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어로 감정이. 본인 나라 말도 아닌데 대단하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외국인들이 이렇게 굴러 있는 거예요? 많이 안 돼. 슬픔을 알아.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살다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날 때까지. 울다가, 울다가, 울다가 너 지칠 때. 정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우린 마지 못해, 웃는 거겠지. 우린 마지 못해, 살아가겠지. 계속 웃다가, 노래하기만 슬픈. 내 곁에 있어도, 나의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눈물 나니까.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날 때까지. 태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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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도 남았다면. 남김없이 태워도 돼. 우려날 때까지. 살다가. 여행을 할 때까지. 어우, 진짜 대박이다. 전셋님도 아니지, 한 번 목적이다. 와우 오 이거 준섭이 형에서는 죽어 진짜 자기들한테 박자 넣으신가요? 어색해요 아재 같은데 아재?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멋있어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그 음식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최준섭 씨의 나이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일일 학번은 아니실 것 같은데 크긴 수혜가 없고 그냥 한국보가 준섭이 오빠는 좋아해 대형배우 같은 느낌이죠 어울려요 어울려요 여러분은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노래만 잘하면 진짜 둘이 하면 진짜 그리는데 최곤이 사랑인 내게도 찾아왔나 봐 준섭이 형 제발 준섭이 형 준섭 준섭 최우수 최우수 정답 주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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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한 난 골목일도 몸에의 그림 같아 그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커피를 마시다가 네 생각이 나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예상의 목소리 아아아아아아아아 우습기만 그려 우습기만 그려 승훈 ? 신력자라면 미나의 신력자 언니. 이 학원 쪽이. 네. 미나 씨랑 너무 비슷해요. 표정도. 어, 웃을 때 똑같아. 안 닮으셨는데 안경을 벗으시니까? 아, 벗으니까 좀 안 닮았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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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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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이 배인 낯선 향기에 뭔가에 어울린 듯해 내 쪽에 들리나봐 화를 들으니까 날씬 나고 앞뒤가 이랬던 저의 또 왜 그러니? 들리나봐 화를 들으니까 날씬 나고 진짜 보이는 거야? 진짜요? 나만 몰랐었던 썸빈 분명히 느껴져 멋진 썸빈 난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nothing something stop it now 사랑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마 후회하지마 속이고 열을 떠올리는 또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고지마 또 여기까지 고지마 속이고 열을 떠올리는 또 여기까지 고지마 고지마 너는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 고지마 no don't be hey stop it no 내가 저 사랑해 너무 좋았어 내가 저 사랑해 즐겨워져 니한테 참고 이기지 나 또 한 눈물 내가 저 사랑해 너든 수원 내가 저 사랑해 즐겨워졌니 울은 여기까지니 울은 여기까지니 와 와